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엊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군무총리에게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개망신을 당했던 고민정은 연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군무총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자신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민정의 이러한 주장을 듣고 있으면 본인이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삽질을 했는지를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왜 자기가 한덕수 군무총리에게 되치기를 당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지난 대정부 질문 때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군무총리에게 2010년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하나 제시하면서 이 문건은 현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이동관 특보가 작성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힐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의 질의가 부적절하다라면서 질의는 48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를 송부해야 되는 것이고 고민정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답변을 거부했고 고민정은 자신이 준비해온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좌파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한덕수 총리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민정은 한덕수 총리가 법의 취지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으며 질문 요지서 사전 제출은 정부에서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취지인 것이지 질문 요지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요지서에 보도 지침 선거 개인 문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답변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에 대한 의도적인 오독이자 궤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력화시켰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선은 한덕수 총리가 고민정에 이러한 주장을 듣고 있으면 웃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권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짬밥이 장난 아닌 분인데 고민정 같은 애들이 국회법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따지고 들면 진짜로 웃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따져 물은 것에 답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민정은 질문 요지서 사전 제출하는 것은 정부에서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취지인 것이지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인 고민정이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하고 미리 질문 요지를 전달해가지고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것인데 고민정이 한 행동은 질문의 요지를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핵심 자료를 빼고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적절한 것이고 고민정이 한 이러한 행동은 국무위원에게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했는데 뭐네 이딴 얘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민정이 진짜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존중을 하고 싶었으면 본인이 입수한 2010년도 자료를 그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을 하고 문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게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들었어야 되는데 고민정은 핵심 자료를 뺀 다음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문건을 서프라이즈 하면서 개봉박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공격을 하고 내가 윤석열 정부를 이겨먹었다 한덕수 총리를 눌렀다 뭐 이런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전혀 넘어가지 않고 되치기를 한 것이죠. 아무튼 고민정의 이러한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개망신을 당하니까 국민을 또다시 들먹이면서 알 권리를 침해했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웃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고민정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총리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난다면서 자신이 48시간 전에 지리서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고 지리 요지서를 보냈으며 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질문 요지서를 한덕수 총리에게 보냈는가 원래 국회법에는 48시간 전에 지리 요지서를 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민정은 다시 한번 질문 요지서를 당연히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해당 자료 문건을 보여드리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문건은 보안 문제라든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요지서는 당연히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민정의 사고 방식에서는 가능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질문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고 질문 요지서를 보낸 것을 두고 어떻게 질문 요지서를 보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며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가짜라고 믿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문건은 미리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부 측에서도 해당 문건을 받으면 문서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고 나서 답변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원래 프로세스인데 고민정 의원이 문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민정은 여기에 대해서 다짜고짜 그럼 내가 허위 문건을 드러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민정이 질문 요지서를 보내면서 핵심 자료를 빼고 보낸 것이 어떤 의도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빠니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덕수 총리를 뒤통수 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정치권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48시간 전에 지리 문건을 보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악의적인 세팅을 하고 너무 예민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저런 식으로 답변을 거부한 것은 고민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고민정과 한덕수 총리의 설전을 보면은 정치력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정이 가져온 문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 측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건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동관 특보가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는 것도 맞고 이 문건 내용 때문에 이동관 특보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맞았는데 이거를 고민정이 한덕수 총리에게 제대로 답변을 듣고 싶었으면은 그리고 질문의 요지도 제대로 답변을 들으면서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부로부터 듣는 것이 고민정의 가장 큰 숙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고민정은 답변을 듣는 것보다 한덕수 총리를 자기가 이기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은 것이며 민주당 진영에서도 저 질문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것은 아쉬웠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답변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국회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질문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린 고민정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안을 시켰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고민정은 진짜로 하루하루 다르게 흑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백지 항의 서한을 보내고 이번에는 국회에서 또다시 국회법의 취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삽질을 했는데 차기 총선이 다가오니까 고민정은 자기도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이런 조급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삽질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